처음 했겠다. 나도 보여. 아 진짜. 시작합니다. 마지막 공개하겠습니다. 블анием 맞지. 네 시간. 드디어 오늘 갑니다. 드릴까요? 저희 남친들 얼굴이에요 이거 의자 앞으로 좀 당길래? 시원 오늘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당겨요 의자 앞으로? 너가 당겨줄게 근데 솔직히 의자 당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 진짜 몰라 어떻게 당기는 법이야 아니 힘을 빼라고 시원 근데 의자 내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? 아 진짜 여우지 탐구지 야 뭘 어떡해 뭘 어떡해 아 진짜 진짜 의자 뒤로 한 번만 내려봐 이거 좀 빼자 이거 뒤로 어떻게 내려요?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내려요 의자? 이거 해요? 아 이거 누르면 돼? 끝까지 몰랐잖아 아 진짜 몰라서 내가 지금 방금 봤거든? 응 거기를 잡고 있었어 내리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겁나 어이없다 아 왜요? 근데 우리는 겁나 꾸미고 도시락도 싸웠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해? 나 겁나 꾸몄구나 신경 개 썼구만 솔직히 노란색 티셔츠는 좀 아니지 맥도날드 알바생이에요 부시락 샀다고? 응 그럼 까봐 진짜로? 뭐야 뭐야 킬로프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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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맛있네 맛있어 뭐야 매일 매일 매일인가? 뭐야 디테일 레전드네 진짜로 내 모든 걸 다 담고 있어 봐봐 그랬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지금 다 먹은 거야 우리? 다 먹었어 다 먹었어?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나도 옛날에 제이토샤 사줬잖아 너가 나 도시락 사줬어? 언제? 언제? 제이깔련나 보다 제이깔련나 보다 제이깔련나 보다 제이깔련나 보다 아 맞다 너 싼 중 있다 다른 애 내가 지금 기억났다 전전전이에요 전전전이에요 고시락 맛이 괜찮았어 아니 근데 언제 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세이깔련나 보다 자 선생님 여기서 편찮으시면 돼요 귀신에 싱이팔를만 아 근데 저 몸 더 너무 뜨거워요 근데 내가 열선을 틀어놨으니까 아 왜 틀어놔 아 왜 틀어놔 아 왜 틀어놔 아 이거 때문에 빨리 찍어놔 빨리 꺼주세요 이게 심이야 이게 조수어가는 사람 엉뚜 종났다 보다 여름에 엉뚜 겨울에 엉차 무조건 출련나 짜증났다 근데 일일여친이니까 네 진짜 희망한테 하나 물어봐도 돼 뭐예요? 아 아니다? 괜찮은데? 개인적으로 아 사람 김세계 아 개인적으로 또 뭐요? 아 그냥 물어봐도 돼? 네 대답해줄거야? 대답해줄게요 진짜로? 진짜로? 야 일일여친이니까 응 빨리 오늘 뿜꼈어? 아니 일일여친 야 여친까지 그정도 아니 아 개얄맞은 오마이갓 아니 역시 진짜 이제 행명할게요 안 꼈고요 엠에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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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엠에필 엠에필 너네 먹고 싶은거 뭐 희현이가 먹고 싶은거 희현이 희현이 자 희현 콜라 희현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 좋아해? 리조토 좋아해? 리조토? 저희 오늘 옷 커플로 같았거든요 비슷하게 쌍바지랑 티랑 밑에 커터스 뽕도 커플로 맞췄어? 진사 없이 MF리랑? 뽕 아니라고요 브라라고 MF리랑 뽕브라 너 오늘 뭐 포니테일이 있어? 이거 잘 볼려고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의 머리를 원래 형서랑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죠? 반은 그렇게 할 거면 왜 물어봤어요? 너는 왜 현서 때나 시연 때나 똑같은 거 같지? 나 똑같이 별로 좋아 진짜 마음이 없는 거 같아 본질적인 문제예요? 아니야 여자의 문제지 어쩌자 너 뭐 어떡하자고 해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뭐야 아 묻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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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쌍청이다 그러면 말 예쁘게 하지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도 있어 살쪄가지고 눈두덩이도 살쪘어 나 진짜 아파하고 있는데 눈두덩이 살쪄나니 그냥 뭔가 예술 같았어 비덕은 희한한데 설렌 적 한 번도 없나? 아 왜 벌써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웃겨서 솔직히 설렌 적은 없지? 사람한테 설렌 적 있긴 해? 자르한테 설레 미칠 거 같아 그러니까 애기도 좋아해 미칠라 그래 내가 약간 모성애가 있는 거 같아 아 좀 챙겨주고 우리 뒤에도 막 마법 희연이 안 되면 내가 해야지 와 내가 연락 줬는데 바로 스파이크를 연락 줬는데 아 나 왜 갑자기 신나지? 아 진짜 진짜 모습적인 사람 카메라 안 켜졌어 카메라 안 켜졌어 아 예예예 손했겠다 맞아 아 뭐야? 아 개인자 이게 지나가는 재미인데 알았어요 아 뭐예요? 유튜브예요? 누가 꽁꼈어요? 아 쏘리 쏘리 아 쏘리 쏘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아 흘렀다 아 범만보는 줄 알고 아 범만보는 줄 알은 줄 알았어요 메시 메시 화장장이야. 화장장이야. 뭐라도 변기 색상화 전체되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을 찢어서 따로따옥 보게. 또 잘생겼어? 아니 근데 다 잘생겨. 또 잘생겼어. 꽃달래 쓰고 다 잘생겼어. 내 친구도 한 번을 오고. 뭐야. 나는 기분 나빠서 그래. 기분 나빠서 그래. 원래 남자들이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해. 너 화났지 않았어 오늘? 나 못 막아줄 거 같아. 아니야 왜. 막아줄 거야? 막아주지 못 박아. 멋있다. 1일 남친인데 그냥. 뭐해. 이쪽 창문 통해. 뭐해. 이쪽에서 ничего 넘어갈 수가 있어. 이거 무슨 거 Hudurk. 아 thigh 하 مغربc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라운드 포켓볼. 진 팀이 다음에 더블데잇할 때 출석이야. 나 어떻게 치는 거야. 아 기현 또 모른 척한다. 알려줄게 알려줄게 알려줄게. 자 갑니다. 뭐야 스킨십. 예정. 반갑습니다. 다음에는 힘요 gas. 자윤수와 침샘. 오오오오. 사이사이 해봐. 하나 둘. 잠깐만. 제가 잡아주는게 없어. 아니 알았어. 안 잡아줘. 잠깐만 기다려. 밀어. 밀어. 아 진짜 잘했다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아 넌 강압적이야. 둘 셋. 반짝하게. 그렇지. 뭐냐고 뭐냐고. 어? 뭐 때문에. 오. 오. 섹시해. 섹시하는 거야? 아 좆됐다. 아. 밀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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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이스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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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안하다 해 빨리. 아까 뒤에한테 짜증낼. 미안하다. 딱 어딕인지 안 해줄게. 하하하하. 해가지고 다음에 롯데맨들. 롯데맨들. 롯데맨들하고 출볼까. 개좋다. 너무 좋다. 인정. 너도 같이 가자. 대회 미쳤네. 이 형 좋았어. 재미있었죠. 언제가 제일 좋았어? 네? 당구 칠 때. 이 형 가르쳐 줄 때? 형 뭐 설렜어 오늘? 네? 설렜어? 좋았죠. 설렜어? 또 가고 싶어요? 네? 또 가고 싶어요. 왜 있어요? 설렘요? 아니요. 다음은 캐러비언 베이 한번 갈까? 아니 아니 캐러비언 베이. 나 LLP를 못 입어서? 네? 아 나 고! 오! 오 왜 야 интернет? 아, alive. 오 Surfshark 입에서 marche.